You got a little, little love in your heart Say yes, say yes Say yes 괜찮아 너하고 싶을 걸 다 해 내가 널게 예상이 되어줄게 내게로 와 멋쟁이 여기에서 너면 어때 Yes, yes, yes 와 2, 2, 2, 1, S 내게로 와 멋쟁이 여기에서 너면 어때 Yes, yes, yes 내게로 와 멋쟁이 나노고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노래 듣기도 전에 야 이 친구 메인 보컬이네 느낄 거야 영영의 영광 아이씨 뭐야 야 얘는 영영의 영광 아이씨 뭐야 야 얘는 야 얘는 너무 영광이잖아 야 야 어우 야 처음으로 만만을 얻었다 아 아닙니다 어우 야 잘 지냈어 됐어 됐어 아니 근데 됐대 무엇보다 라이언 존이 아까 우리한테는 막 힘줬잖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영케이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됐다 아니 지금 은근히 사람 되게 기부 다운시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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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영아 일단 저기 영케이 아이씨 미쳤다 영케이 일단 저기 영케이가 영케이면 끝났지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우리가 뭐 든든하게 메인 보컬은 있어야 돼요 얘네 곡도 엄청 잘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쳤어 얘네 아 이거 아니겠는데요 토익 990 얘 공부도 잘하고 960점 토익이? 인성도 좋아 인성도 그러니까 하하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건 보증이야 네 그리고 5개 국어에 어? 아휴 좀 엉티기가 됐는데 이게 누구? 야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살아 와 그러니까 산책을 나이아가라 폭포로 우리 엄나는 나이아가라 하마에서 장난 나이아 카메라 일단 영케이 좀 들어가서 몇개 정도 파트 한 번 풀어요 하필이면 나 다음이야 그래서 왜 그리 안되는게 넌 저 흐르는지 그서 뭐 그리 그서 뭐 이리 넌 매일들에 고짐들이 맡는지 참 나 원피구 어우 땀 날아 자 영케이님 영케이 그냥 부담없이예요 자 일단 1절 코러스까지 한번 다 불러볼게요 예 진짜 다르다 라라라라 넌 내게 아 예스 네 말은 다 예스 뭐 가이브야 뭐야 이거 나이브야 나이브야 그래서 왜 그리 안 되는게 난 저러는 지 하루 종일 답답한 기분이야 이거 이 씨 그래서 뭐 일이나 매일들에 관심이 많은지 참나 원 피곤한 세상이야 여기저기 걸어대는 못던 태클 거의 옐로우 컬 자꾸 움츠러드는 너 난 알고 있어 니가 얼마나 화나게 웃는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이젠 들여다볼래 마음 깊숙한 곳에 반짝거리는 what you want what you love 니가 좁으면 나는 말해 뭐 해 나만 봐도 좋아 요거 진짜 잘한다 요거 진짜 잘한다 니가 살짝 그 기르겠다 멋있잖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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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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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어, 예스 오케이 미쳤다 나와, 이씨 일단 이제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미쳤다 그냥, 그냥 불러온 이 정도야? 와, 영케이 근데 씨, 들어오세요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선우정환 님이 여기 내게 와, 이거에 와, 나와서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저도 제가 랩을 안 해봐서 가이드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완성돼서 나오니까 아, 완성형 아,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일단 저기 그러면은 네, 다음 이제 우리 주우재 씨 한번 드릴게요 아, 우리 형 너무 기대됩니다 영케이 다음에? 이거 버텨내면 너 주우재도 잘하니까 너 매보야, 이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저 93년생 아, 애기네? 네, 저 아직 20대입니다 아, 20대 형님? 저 다음 달에 서른 살 아, 이제 만나야 그래도 되게 어려워요 25 다리는 괜찮으세요? 어, 그것도 알고 지금 멀쩡합니다, 멀쩡해 아, 그냥 아 아 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이 너 견디기에 미칠 것만 같던 자, 주우재 씨 네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이거 미니뿡 완전한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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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요 지금, 왜냐면 계속 이렇게 목 들고 흉부로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서 그러는 거니까 편하게 불러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부를까요? 거기, 힘 빼고 부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 탈락 아, 여기다 어렵네 이게 높아, 이게 높아 네가 좋으면 내가 말해 뭐해 나만 봐도 좋아 아, 목소리가 거의 한 번이가 되어가는 거 아니, 지금 들어가면 다 내관으로 변하는데, 지금 진짜 넷이, 넷이 이젠 들여다볼래 마음 깊숙한 곳에 아, 나 목 나 목 어떡해요 괜찮아요, 지금 너무 갑자기 세게 불러서 그러니까 물, 물, 물 한 잔 마시고 아니, 안 나와, 큰일 났어 한 번만 불러볼게요 아, 어려워 남의 카트까지 다 부르니까, 지금 아! 아! 목 한 번 불러볼게요 그 자리 한 번 다시 불러줄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목 풀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목 나가요, 목 나가요 답답했어, 답답했어 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나오면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느낌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좋다 오, που가 뭐 줄게 대게로 와 멋진이 여기에서 누면 어때 예스, 예스, 예스 오, 예스 세이예, 세이예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가 우지 씨가 목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만지면은 서브.. 메인? 어, 서브 메인이죠 어, 썸메? 썸매 가능한가요? 어, 썸매 어, 썸매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좋아요 몇 점이에요? 어, 85점 최고 점수! 최고 점수! 수고하셨어요 나와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야죠? 야 이거 근데 너무 높네 저 형이 매보 욕심이 있거든 원래 원타 때 매보였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형님 네 알겠습니다 왜 슬퍼! 왜? 왜? 컨츄리오가 왜? 랄랄랄라 넌 내게 예 오 예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넌 내게 오 예 싹 다 달아엎어주세요 랄랄랄라 넌 내게 오 예 내 말은 다 예 해줄게 예 해줄게가 어딨어? 글쎄 왜 그리 안 되는 게 넌 저 흐르는 질 저 나오라고 그러는데 보통 끝내주세요 글쎄 왜 웨딩 랄랄랄랄 뭐 하는 거야 꼬만한 세상이야 여기저기 걸어대는 문 아예 내과이다 내과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넌 어대볼래 마음 깊숙한 곳에 반짝거리는 마음 응 내가 좋으면 나는 말해 뭐해 소리 연결 제일 높게 잘 내주는 소리는 낮은 것이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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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임금 불러들어 봐 내게도 와 멋쟁이 옛날 시조 같지 않아요? 탈영?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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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가세 좋은 척해 좋은 척해 좋은 척해 아니 아니 좋지 좋지 오케이 오케이 파트에서는 소리만큼은 되게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어서 아 예예예 박자만 잡으시면 문제없어요 혹시 몇 점인지 물어봅시다 혹시 100점 만점에 어 예예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점 아 65점? 네 그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아 전혀 문제없어요 지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칭찬해 나오면 칭찬해 와 형님 유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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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등 진짜 1등 1등 대관 1등 대관 그렸어 유산슬 너나 너나 너는 야 영케이도 웃어? 너무 멋지십니다 아 너무 웃긴다 아 나 너무 웃긴다 안에 가니까 형 성별이 바뀌대 랄랄랄라 할 때 너무 슬펐어 랄랄랄랄랄라 한국의 어리 느껴지잖아 이런 선율 있는 노래는 처음으로 끝내게 해 좋아해 형이 있어 다행이야 아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나 어떡하냐 아 저희가 좀 오늘 일단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연습이 지금 맞아요 새벽에 이제 저희가 좀 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 가능성 보는 거니까 아 전혀 문제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연캐를 너무 반가워하시던데 아니 형님은 거의 뭐 연캐를 보더니 너무 얼굴이 많아 아는 가수가 와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연습도 좀 더 하고 파트도 지금 두 분이 또 얘기를 해보시고 저희끼리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해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상창